고맙습니다. 어머니 어깨 너무 기울이지마세요. 자 눈 감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아버님만 한 칸 위로 올라갈게요. 어머니 한 번 더 할까요? 어머니 한 번 더. 어머니 두 번 더 찍어야지. 자 이번에는 신랑 신분이 신랑 신분이 양가 친척분들 집계가 좋고 다 함께 기념사인 촬영하겠습니다. 땡고 고맙을 텐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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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야 지내증 생일Report 생일Report 쇼핑 다 dobr rug 물 김치 고춧가루 김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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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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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지금 바닷물이 빠졌어 이게 또 이 격이네 뭐 짠물인가 봐 아유 바닷물 바닷물 당연히 그러니까 강물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막아왔잖아 응? 철도는 어디로구나 니 위에가 뭐야 하하 이렇게 서앗 하하 가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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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또 기름이야? 뭐야? 고추장이야? 뭐하나? 뭐하나? 전화하나? 전화인제가라고. 오이뽘? 오이뽘 전화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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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하나?